왜 이렇게 이빨을 주인님한테 이빨 드러내는 거야? 아 주인님한테 안되겠어 목줄을 세워줘야겠어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게임 이름 뭐죠? 봉수님 라스트 맨 스탠딩이라는 게임입니다 아 한글로 배역해주세요 어려우니까 마지막 남자 서있다 마지막 남자 서있다 게임이구요 암살 게임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멤버들 소개하면서 해볼게요 저는 잉여맨이구요 봉수님 예 저는 봉수구요 다음 요루루님 놀라라 놀라라 귀 터지겠네 홍게님 아 저로 말씀드리자면 홍게라고 하구요 네 알겠습니다. 22살까지 정말 방송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에도 이렇게 말도 쉬지 않으면서 게임에 대한 룰을 완벽히 숙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단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5살 제 연장자죠? 저희 중에서 반 50. 아무래도 게임 진흥 아 네 알겠습니다. 이수거님? 반갑습니다. 이건입니다. 이건이 왜 이건위실도 됐어 갑자기? 저는 이건위 그 혹시 삼성의 이건위 회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하 이런 유머는 하하 너무 재밌는걸? 자 그래서 홍게가 오늘 어떤 걸 보여줄 것이냐면 게임 시작해보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쉐! 누가 게임 시작하자마자 주먹을 휘두르던 모습을 나는 봤어. 아 이번엔 심리전 갑시다. 심리전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진지하게. 오케이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해보자. 오시야 나 참여가 안 됐잖아. 뭐 들빨이야? 야 점프가 뭡니까? 아니 어떤 애가 심리전 하자마자 계속 점프하는 애 누구야. 점프가 뭡니까? 스페스바 아닐까요? 나 왜 안되는 거야. 힐을 잘못 바꾼 게 아닌가. 빨간색 앞에 저거 누구죠? 잘못 보셨습니다. 계속 수상한데? 이 새끼! 똥찜샷! 똥찜샷!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겠지?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응. 아흠. 대기. 대기샷. 대기샷. 17살 꼬마아이다! 아 나 죽지 않아! 더럽다, 더러워! 혁새가 쫓아왔다! 어디야? 너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나루토 본신술인데? 정말 더럽다. 정말 더럽다. 나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디야? 어디 있을까? 위장술이 뛰어난걸? 살아있는 사람, 나. 쪄요. 1대1이야? 둘의 대결이야. 누가 분수적으로 걸어오는데? 어디있냐? 분수적으로 걸어오는데? 저는 여메님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날 안다고? 지금 내가 어디있는지? 네. 당연히 알겠지! 방풀이거든! 아니, 저 블루스크린이 뜰까봐 방송 나갔어요. 그렇군. 아니, 이겨면 아니었나 저거? 뭐지? 나도 헷갈리는데? 어디있어? 도대체 어디있는걸까? 정신을 드러내라. 전봉 전봉! 어디있을까? 어디있는거야? 다른다. 동물원인데? 돌고래야. 돌고래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악! 아!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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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끝났는데 이게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겸의 승리 와아 뒤로 돌아왔단 말이야 저 이거 무조건 이기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뭔데? 제가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 뒤치를 조심하면 돼요 네 근데요 뒤통수를 벽에 붙이고 있으면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제 전략을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네 맨 위에 가져요 알겠습니다 뒤통수만 조심하면 아무것도 무서울게 없거든 뒤통수 대고있는 애만 찾아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 하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다 짜져야지 바로 짜져야지 아 안되잖아 안되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누가 나랑 정면으로 오다가 나를 피해서 갔는데 에이아이 라면 피해서 갈리가 없지 참고로 참고로 여러분은 이거 mpc 6개입니다 나 야 누가 팝핀 추면서 온다 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하하 야 하핀을 쓸 수 밖에 없네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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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대에 붙자 야 덤벼 덤벼 얘 아냐 congregation 4 안녕하세요 저한테 때려보세요 하나 동시에 하면 하나 둘 셋 때려보세요 고! 야 피해했는데 왜 죽어? 야 피해했는데 왜 죽어? 뭐 이런 갓 게임이야 흐이ㄱ 뭐야 저거 벗어났어 없어 지wanement shot 지구 한바퀴 샷 이 자식! 지구 한바퀴 샷 기다려 시구 한바퀴 샷 야야야야 홍게님 저 심리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꼬로 못 봤구만 내가 저 진짜 이번에 절 찾아낼 수 없을 겁니다 아 홍게님 저기 우물 안에 있네 어떻게 알았지 도망가자 2번 도망가 빠밤 빠밤 주원이 없다 여긴 아무도 없다 와 뭐야 둘이 팀이었구만 둘이 팀이었어 일행이 있었지 일행이 있었구만 도망가자 아무도 나 알아볼 수 없도록 하죠 아무도 나 알아볼 수 없도록 하죠 수건이 형이 이긴 것 같아요 공개님 예? 공개님 그쪽으로 오세요 그쪽이요? 그쪽 말하시도 마신건가요?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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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쪽으로 가도록 하지 공개님 진짜 좋은 절이라고 찾았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빨리 와봐 여기 주황색깐 주황색깐 믿어도 되지 이번에 진짜 어디야 나 뛰어다니네 보여? 보여? 어 보인다 보인다 저기 이쪽으로 빨리 와봐 갈게 갈게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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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우승 가나요 이번에? 님이 유인에 오세요 내가 여기에 숨어있다가 뒤를 그냥 제가 유인에 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 3번 딜을 그냥 어? 아아씨 아아씨 클럽 북킹 콜? 어디야 야 우리 작전 다 들었는데 그렇게 너무 뻔히 하면 어떡해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데리고 와야지 알겠어 알겠어 1번 미키인 척해서 티를 내라 이거지 다 들려줬는데 이미 근데 지금 완전 티내고 있어요 저 저 완전 티내고 있어요 완전 티내고 있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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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내고 있어 어? 나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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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말하면 어떡해 그거 말하면 따라오겠냐고 내 주변에 내 주변에 한 명 맴돌아요 지금 내 주변에 한 명 맴돌아 내 주변에 아 나 죽었어요 그리고 야 저 죽었어요 완전 실패했잖아 뭐야 아저씨 아저씨 어이쌤 누구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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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덕음은 전두 게임이잖아 전두 게임이야 그냥 애초부터 야 근데 이거 자꾸 마우스가 나아가 홍게네 홍게네 같은 점이야 같은 점이야 그쪽으로 와 아까 호기 오케오케 야 야야 같은 점이야 같은 점이야 아 성공시켜보자 좀 이번엔 또 이번엔 또 어떤 작전일까 아까 호기로 갈게요 야 그쪽으로 와 그쪽으로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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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아니 니가 숨어있어 내가 댑게 아하 아틋 비트 아, 비트 아 22, 100만 21 100만 23 100만 24 다이어트 진행 중 그녀는 다이어트 중 펄 뛰어내 살 100만 25 비트 아, 비트 아 Oh, der, d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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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시간이 있어? Oh, missing 오지마 아 누구 여기 온다 누구 여기 온다 야 니 형 그만 이거 왜 말해 갖춰놔 너 때문에 갖춰놔 조용히 하고 있어 진짜 시타고 있어 진짜 두드러 패기 전에 진짜 조용히 하고 있어 진짜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을게 나도 느꼈어 이미 너무 흥분했어 순간 방금 조용히 하고 있어 누가 죽었어 동기에 맞고 죽었어 안 죽었어 너 어디서 수거님의 냄새가 나는데 정말로 평범한 사람인척 걸어야 돼 빛 대기 스웩 봐 스웩 앗 어 예 앗 앗 스웩 미쳤다 소갓네옹 앗 기다려봐 지구 한바퀴 줍시다 지구 한바퀴 소갓네옹 아 갔네 언제와 언제오냐고 닥쳐 조용히 하고 있어 진짜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아 조용히 하고 있을게 뭔지 왜 물어봐 그걸 지구 한바퀴 줍이다 아 저기 누구에요 저거 저거 누구에요 아 거기 엔씨 기다려봐 지구 한바퀴 줍 달릴거니까 게이지 모으고 있어 하하 하하 왜이렇게 빨나 계속 있으면되죠 아 가만히 있어 까만히 있어 여기 그래야 알았어 오케오케 샹놈오새끼 으악 샹놈오새끼 존나 거슬린끼 팔이마냥 거슬리네 안녕하시요 와라와라! ㅜㅜㅜㅜ ㅋㅋㅋㅋㅋㅋ 들켰어 들켰어 들킨거 같아 와라와라 와아 야였라 야였라 흐흑 분명한명 흐흑 ㅈㄴ 쓸모 없네 ấy... 야... ㅈㄴ나 쓸모 없네 ấy... 아우 배가 아퍼 배 찢어질거같아 옆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많네 자신감이 있다는거지 ㅋ ㅋ 으윽 야 쪄줘야지 오오오오!! 뭐야뭐야 ya 야 여름 미쳤어 야 ㅋ 뭐야 이거 뭐야 방금 누가 진짜 죽었는데 멋있는 건썸 멋있는 건썸 안남워 으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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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뭐뭐야 ㅎ 아이 뭐야 ㅋ ㅋ ㅁ.. ㅋ 본중 아 이슈 시Lord이가 누가 뒤에서 쫓아왔면서 자꾸 주먹으로 휘두 researchers 하나도 안맞는디 왜그러구 예 1968 상 Buddy 너 휘두른데 하나도 안맞는디? 바람소리만 나 바람소리했어 바람소리 저기요! 아니요! 야! 아홍게 나와! 아홍게 나오라고! 내가 간다 간다 너무 느리게 나왔잖아 이 녀석들 거기서라 짜져야지 너 짜져 나의 짓면 어떡해 나의 야! 자살해서 셌다! 왜 나 미친놈처럼 달려들이니까 막을 방법이 없네 그니까 이거 그냥 써드너트기야 총만 없지 운도 내린다 아니요! 멜리와 고기 다 뛰어 다녀와 걷는 사람이 없어 멜리와 고기 멜리와 고기 멜리와 고기 멜리와 고기 안녕 잘가 멜리와 고기 뭐야 이색끼들 뭐야 뭐냐 하나 둘 셋 삼보일배 노란색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매우 수상한데 삼보일배 하나 둘 셋 뭐지? 나랑 같이 춤출래? 넌 누구니? 하나 둘 셋 뚝뚝뚝뚝뚝 나와! 나오라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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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니가 죽으면 어떡해 니가 죽으면 어떡해 야 왜 니가 죽어 야 우리의 작전이 산사 죽어나버렸어 흐흑 흐흑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신기하죠 네 그거네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최후의 1위는 아닌 것 같아 이제부터 많이 죽여야겠다 아이 심리장 아마 합시다 아이 좋아 뭐요? 하하하하 야 야 어 저 놈이야 아 우리 요로 워킹 잘하네 왜 사람이 두 명이지 여기? 홍계 홍계야? 홍계님이신가요 혹시? 아 예 홍계 맞아? 아 야 지금 이녀맨TV CS 먹으러 갑니다 홍계님이 아 남현은 레디죠 다들 다들 다 뛰어가잖아 뭐야 나 한곳에 모여들고있어 다들 뭐야 으엏 으엏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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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전 정령전 점령전 컨텐츠 제대로 한판 해봅시다 그럼 제대로 합시다 진짜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한번 합시다 서둑2급 퀄리티죠 제가 한번 이번에 우승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예예 심착하게 심리전을 한번 아 놀라가시네 근데 너 요러냐 너 아니요 아니요 아니네요 너잖아 내 뒤에 너잖아 디질랜드 갈래요? 야야야 짜줘야지 짜줘야지 어 어딨어 야 어르신한테 어 손찌검을 할라고 요거 어휴 꿀있네가 난다 했더니 누구세요? 언제와요? 왔어요? 왔어요? 오케오케오케 야 홍경 왔어 왔어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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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아아 나와 짜져야 쟤 저 근데 이번에 경고 한번 드렸는데 저 이번 우승 한번 해도 되나요? 아 해요? 역시 갓겜 진짜 진지 100%로 간다 나 진짜 웃음 욕심 썩 뺀다 다큐로 갈게 다큐로 짜질뻔했다 방금 짜져야지 거기 서라 야 누구냐 너 나다 하하 이녀석 널 죽이면 나에게 미련 따위 없을건다 거기 서라 이녀석 거기 서라 절대 놓치지 않을거라 굿 짜져야 쟤 짜져야 쟤 짜져야 쟤 아 아니다야야야 컨텐츠 바꾸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바꾸자 아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이 벽으로 와 합니다 자 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존나 빨리 왔네 이거 두 번이면 죽는거 아니냐 아 바꿀래 여기서 이쪽으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내가 뭐 이렇게 왜 움직여 너야 왜 움직여 뭐야 왜 움직여 너 뭔데 움직여 뭔데 뭔데 움직이는거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 consequ위 무궁화꽃 무궁화 spirit 못 destinations 무궁화꽃 무궁화꽃 희 doğ Güanno 안돼 도망쳐 도망쳐 잉인성이 쫓아온다 도망쳐 홍기야 술래하세요 알겠습니다 무광고치 피었습니다 아니고 술래잡기요 네 술래잡기 저희는 5분만 버티면 됩니다 14분이니까 6분에 끝납니다 6분이 아니지 6분이 아니지 몇분이야 21분 하나 잡았어 1놈 탈락 1놈 탈락 클릭 잘못했어 거기 서라 님도 망가 어디 여기 안에 이상한 사람 있어요 님도 망가 아 아 진짜 거기 거기 서라 거기 서라 어디도 망가 거기 서라 지갑 거기 서 거기 서라 거기 서라 여기 인정할템 있어요 여기 인정할템 여기 인정할템 거기 서 여기 인정할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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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여로야 여로니 이거 조만가는거 지금 아니 저 아니에요 아니니? 여로야 오빠 좋아해 오빠 좋아해 오빠한테 한번 살려달라고 빌어볼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오늘 오빠 좋아해 이 녀석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 녀석 안 돼 오지마 어디서 주먹질이야 어디서 주먹질이야 어디서 주먹질이야 이 요망한 년 암캐 암캐 이녀석 주인님한테 이빨 드러내는거야 안되겠어 목줄을 세워줘야겠어 어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누구야 이거 저는 그녀덕이 아니에요 어 딜도 망가 아니 우리 그럼 요로 한번 잡아볼까요 어 뭐야 아 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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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네 아 아 오케오케 술래 누구죠 이번에 하하 좋은가요 이녀석들 요로야 요로야 나 이제 오빠는 질려 아빠라고 불러줘 아빠라고 불러줘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딸 딸 사이코패스 같다 한 명 잡았어 누구야 누구야 오 마이 쉿 누가 분수돼서 날 유혹하고 있어 너의 엉덩이에 한 발 엉덩이에 한 발 니 가슴을 한 발 이리 와 니 허벅지에 한 발 하하 그건 니 인생샷 어디 이렇게 급하게 도망갈까 응 이게 누구지 야 누구야 얘기해봐 누구야 이거 어우 씨름소리 좋아 그래 그렇게 계속 울부짖어달라고 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23분까지 저희는 도망치면 됩니다 도망갈 때 씨름소리 좀 내주세요 안 그러면 쫓아가는 맛이 없거든요 아... 죽어서 다행이다 쫓아가가는 맛이 없으니까 도망갈 때 씨름소리 좀 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비명도 질러주시고 그래야 좀 쫓아가는 맛이 있지 그지 어디갔지 어디갔지 야 요로 어딨냐 요로 한번 들어보자 울부짖는다 요로 어딨어? 요로 어딨지? 요로야 주인님이 간다 주인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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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집 돌아다니고 있어 어디갔지? 아 잠깐만 찌다가 찌다가 아 잠깐만 찔 수가 없어 아 잠깐만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하하하하 안쪽 소리가 걸리적거리에서 못지겠네 하하하하 아 현저타임 현저타임 아 오케이 현저타임 오케이 이제 찔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디갔지? 아 그럼 어디서 날 보고있다는건데? 인겸현이 인겸현이 날 어디서 보고있다는건데? 이렇게 관음증 환자가 있나 어디? 하하하하 어디지? 관음증 환자 어디지? 어어 저기 한놈 발견 해버렸어요 하하하하 거기 서라구 거기 서라구 거기 서 하하하하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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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잠깐만 어딜 걸게 빨리 빨리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너네 좀 찌는거 빠르다 음? 인형들 내가 발견해내면 너희들을 반드시 혼을 내고 주갑을 채우고 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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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뛰는거 빠른거 아니야 쟤 어이야 이거 누구 쓰러져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좀 쉬셔야 됩니다 그래 빨리 뛸 수 있더라구요 그냥 좀 쉬다가겠습니다 그러면 쉬다 가려면 잠깐 제가 안에 들어가서 쉴게요 잠깐 네네 오빠랑 쉬다 갈 사람 혹시 저 주황색 집에서 쉴건데 저랑 쉴 나가실 분 아유 손만 잡고 싶시다 우리 아 네 아 죽어서 슬프다 아 쉬다가만 갈게 진짜 들어와 주황색 집 난감 아 쪼끄면 쉬었다 갈게요 그러면 아 됐다 쉬었어 이제 출발해볼까 이거는 이거는 야 이 미친 야 왜 숨을 게임에서 왜 숨을 참아 이 미친 으아아아아아 아 물이 한가득 야 물이 한가득인데 얘네 아 땡겼어 샷 저 이제 그만해요 이거 아 그거 합시다 그거 아 이걸로 이걸로 상황극 거세요 상황극 아 상황극 어떻게 이걸로 진짜 말이 되는 소리래 아 해봅시다 그래도 아 오케오케 상황극 하나 생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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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을 하던 나무꾼이 우물에 도끼를 빠뜨리고 말이죠 흐으 하핳 홍기인 누구시죠 제가 산신령 하겠습니다 물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도끼를 하겠습니다 아하 니가 도끼를 한다고 확실해 좋습니다 아 오케오케 아 누가 나무샤 아하핳하핳하핳하핳핳하핳하핳핳하핳하핳하핳하 또 역할이 뭐가 필요한거냐 그럼 도끼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럼 제가 나무꾼 하겠습니다 예 님들은 어 님두명은요 돌멩이 하겠습니다 네 앉아있으세요 그냥 돌멩이로 네 돌멩이 하세요 네 오케이 어 갑니다 구조품 야 구조문도 딱 좋고 딱 좋은걸? 하자 하자 액션 아아 야 오늘도 나무 나무 캐러 가볼까 하하 산신령이 벌써 나와있어 말이 되냐 안살로 아 나는 나무꾼 오늘도 나무를 좀 캐러 가볼까 나는 산신령 반갑다 난 산신령이고 산을 수호하는 정령이다 앉아있어 아 나무나무 캐 볼까? 폴럭폴럭 폴럭폴럭 아 내 앞에 나무가 보이는군 아 나무를 좀 캐 볼까? 돌멩이부터 캐고 돌멩이부터 채집 좀 하고 얼쿠 붕덩 내 바람스러운 상식량을 왜 죽여 미친 미친새끼야 상식량을 독해에 맞아 죽었습니다 상식량을 나무가 매주겠 미친 상식량이 나무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마 슈퍼기 불었나 보죠 이런 미친 감사합니다.